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파고다 1타 토익 LC 주지우입니다. 자 9월 8일 토익시험 성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도 적중특강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적중특강기 문제 팩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해설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Part 1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1 사진 중에 우리가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람이 전혀 없고 그냥 공허한 그런 사진들. 어떠셨는지요. 먼저 저희가 이제 보기를 하나씩 들어보면서 정답인 거는 정답인 근거 그 다음에 오답인 거는 오답인 근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걸 고르시면 여러분은 퇴마사입니다. 그쵸? 네 A man으로 시작했는데 전혀 여기서 이제 이거 고르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자 B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다 들어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여러분께서 방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Some blankets are stacked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험자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답을 좀 빨리 고르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도 마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On the floor.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Some blankets are stacked on the floor 이렇게. 자 지금 어디가 틀렸죠? 그쵸? 문장 맨 마지막에가 틀렸습니다. 예 on the floor이 아니고 on the shelves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반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문장 처음과 중간에서 절대 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Part 1에서는 항상 문장 맨 마지막 끝까지 들어보시고 특히나 거기를 더 잘 들어보시고 정답 오답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아주 참교육 같은 그런 보기였습니다. 자 C번 볼게요. 자 요거요. 자 오케이 자 그대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나왔죠? Some items are being labeled라고요. 근데 Part 1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오답 패턴 중에 하나죠. 바로 비동사가 있고 being이 있고 이렇게 pp형이 붙는 형태인데 자 이거는 이제 워낙 고인물이라보트 좀 썩은 물 같은 건 오답 패턴이죠. 네 Part 1에서 사람이 아예 없는 사진에서 be하고 being하고 pp형이 나오면은 99.999% 곱하기 파이의 확률로 오답이다 뭐 이런 건데 자 매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 마지막에 나와 있는 label 같은 경우에 예를 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ing형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labeling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사진상 말이 되면은 정답이고요. 말이 안 되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즉 이거를 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labeling 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얘네가 label 되어지고 있을 중일 수도 없죠. 그래서 오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So there was number C. 자 그 다음에 D번 볼게요. 정확하게 정답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친구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shelves are filled with merchandise입니다. 오케이? 자 shelves들이 지금 are filled with 뭐뭐에서 차 있다고요. 마지막에 그냥 merchandise라고 퉁 쳤죠. 그래서 blanket라고 굳이 안 부르고 그냥 상품들이라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은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D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볼게요. 자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마주 보면서 접시를 딱 잡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게 또 막상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번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 일부러 드리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일부러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은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음원이요. A dish is being passed A dish is being passed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A dish is being passed to a woman 영국 발음이라서 passed라고 안 하고 passed라고 한 거 빼고는 뭐 괜찮은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한번 요거를 자 비동사하고 being이고 pp니까 얘를 한번 ing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passing이 됩니다. 그렇죠? passing 이렇게 자 그랬더니 맞죠? 어떤 사람이 여자분한테 지금 dish를 passing하고 있는 중이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 그리고 비번 보시면요. A dish is being passed to a woman 비번은 being bottles are being filled with water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bottles are being filled with water 이런 being은 몹쓸 being이죠. 그렇죠? 뭐라고 시작했냐면은 bottles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bottles are being filled with water 자 보시면 이제 요대로 나옵니다. so bottles are being filled with water 이렇게 나오는데 bottles가 이제 병들이죠. 병들이 현재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럼 저기다 이제 우리가 filling 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봐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filling the bottles with water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말이 되면은 정답인데 그렇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오답이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비번을 제거해줍니다. 자 그리고 C번 보시면요. A woman is taking off an apron Yep. 오케이. 자 C번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죠. So a woman is taking off an apron인데 자 put on이라고 하면은 옷을 입는 동작 take off라고 하면은 옷을 벗는 동작이죠. 자 그럼 여자분께서 옷을 막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앞치마를 현재 만약에 입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A woman is not wearing an apron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절대로 이렇게 아예 이제 옷에 손을 안 대고 했을 때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자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기가 이거죠. A woman is tasting some fruit 야오 이거는 좀 심했는데요. 자 그래서 디번에 So a woman is tasting some fruit 그래서 여자분께서 과일을 좀 맛보고 있다. 입에 물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자 정답은 네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비 빙 피피 올바르게 기억하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part 2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먼저 여러분 질문이랑 한번 이제 복이랑 매칭을 시켜봐야 되는데 질문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요. 질문을 최대한 핵심이 어딘지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 여러분께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number 3 요거 이제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where did you buy that watch 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으신 게 뭐죠? 바로 예 이겁니다. where did you buy that watch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디일까요? 제일 중요한 데는 자 의문사인 바로 이 부분 where 이랑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동사 so did you buy 이렇게요. 자 항상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의문사 의문문 있죠? who,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같은 경우는 그 의문사와 동사가 가장 큰 핵심이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서 샀냐라고 나오는데 요즘 파드2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오지가 않고 뭐예요? 질문한 사람을 뻘쭘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케이 자 질문 잠깐 다시 듣고요. where did you buy that watch 여기다가 나오는 A번이 A 뭐 이런 식이에요. around $200 이건 여러분 around $200 그렇죠? 오케이 around $200라고 나온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이거는 질문이 뭐 예를 들어서 how much 이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B last week 오 와우 last week 자 B번에 이렇게 나오네요. last week 이렇게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시험자 막상 들어가시면 이제 where이랑 when 발음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깨알같이 이렇게 출제언들이 그렇죠? 아주 못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C번 보시겠습니다. C Don't you have the same one?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요즘은요. Don't you have the same one? 뭐라고 나왔냐면은 Don't you have the same one? Don't you have the same one? 이 말이 이제 뭐죠? 야 너 똑같은 거 갖고 있지 않니? 라는 말은 야 너도 나랑 똑같은 식이 갖고 있는데 내가 아는데 그걸 왜 물어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도 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런 질문들 형태랑 답변 형태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사회 부적응자 같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보통 이 말 앞에다가 아 미안한데 라는 말을 넣어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제가 많이 가르치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시계 어? 그거 어디서 샀어? 아 미안한데 너도 똑같은 거 갖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그나마 이해가 갈 겁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대화죠. 정답은 C번입니다. 예 아주 이상한 그렇죠? 그런 대화 방식이죠. 자 좋아요. 이제 그 다음 걸 보실 텐데 질문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넘버 4 Have you met Mr. Shin? The Senior Manager? 오케이 다시 한번요. Have you met Mr. Shin? The Senior Manager? 자 들어보시면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Have you met? 이렇게요. 자 그리고 Have you met Mr. Shin? 하고 이제 이분의 직함이 뭐냐면 The Senior Manager인데 자 그럼 이 사람이 만났다 안 만났다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Q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Mr. Shin이라는 어떤 그 성함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대답하시는 분이 뭐 그분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Mr.이니까 여기서는 He라고 하겠죠. 또는 뭐 받다 목적결이 하면 Him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볼 텐데 먼저 A번 보시면요. A A번 The Finance and Accounting Department 오케이 The Finance and Accounting Department A번에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The Finance and Accounting Department 이렇게 나왔는데 나온 이유는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Manager이니까 뭔가 그런 업무 부서나 이런 단어랑 연관이 그냥 있죠. 썩은 물 같은 오답 패턴이 바로 이런 거죠. 뭔가 연상 단어 띄우기 이런 건데 제가 현장 강의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o, where, when, what 이것처럼 딱 떨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어디, 언제 막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질문들은 거의 99.999% 이렇게 단어만 뚝 던지는 거는 대부분 다 오답이다라고 제가 보통 가르쳐요. 여러분도 안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번을 보시면 B, he helped me with a project recently. 지금 여기 나온 거 있죠? He helped me with a project recently.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보세요. He helped me with a project recently. 그분이 최근에 나를 프로젝트를 도와주셨어 이런 건데 이럴 때 여러분 약간 눈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나온 걸로 봐서 어 잠깐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관계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느낌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세모를 쳐놨다고 쳐요. 그 다음에 C번을 듣고 이제 마지막 판단을 한 번에 하는 거죠. C번이 뭐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This week's managerial meeting. Oh my goodness. 틀렸어요. 그렇죠? This week's managerial meeting. C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This week's managerial meeting. 이번 주 어떤 운영 미팅 뭐 이런 식이에요. 단어만 뚝 튀어나온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B번을 듣고 바로 정답이다라는 느낌을 내용상 못 받더라도요. 이렇게 매칭이 돼서 받는다면 어느 정도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적중특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말이 좀 빠져 있는 겁니다. Yes, I've met him. 이렇게 Yes, I've met him. 만났어. 그분이 최근에 나 이거 도와줬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앞에는 싹 빼고 이것만 딱 던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 보시면은 자, 질문부터 Okay, 다시 한 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Should we show the clients? 이렇게? 우리가 고객님들께 보여드려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Okay, 자,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브랜치를 보여드려야 될까? 뭐 이런 식인데 질문이 좀 길죠? Should we show the clients our new branch on Clark Road? 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의문서의 의문이 아닌 일반적인 질문들 항상 동사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hould we show? 우리가 보여줘야 되나? 지금 이게 물어보는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핵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그런 new branch를 어쨌든 뭐죠? 보여줘야 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어, 보여드려야 돼? 당연히 We should show them 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럴 필요 없어 라든가 아니면 이 질문에서 뻘쭘하면 됩니다. 야, 그분들 안 오시는데 취소된 거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야, new branch 있잖아 어떻게 보여줘? 더러워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이런 게 또 요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이죠. 오케이 자, 그럼 A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A A new business proposal 자,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Who, where, when, what, which처럼 딱 찝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단어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다 오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A번 같은 경우 Oh, no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번 볼게요. Bing It's still under construction 지금 이게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 번요. It's still under construction 비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Bam 이렇게 It's still under construction 그거 아직 공사 중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가 바로 내가 내용이 바로 이해가 간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고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시험장에서는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팁으로 A번을 소거를 해놓고요 없애놓고 왜? 아니, 그럼 B번밖에 답이 없겠네요. 그쵸? 실제로 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Should we show the clients our new branch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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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It's still under construction 에서 이 it이 뭐냐면 이 it이요 바로 the new branch예요. 이렇게 그게 아직은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굳이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Now we shouldn't show them because it's still under construction 이런 얘기인데 하필을 싹 빼고 이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출제원들이 요즘 좋아하는 그런 출제 방식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Number six Are we going to the restaurant at 7pm or 8? 오케이. 다시 한번요. Are we going to the restaurant at 7pm or 8? 자,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or 이렇게 나오죠. 이런 질문들은 항상 그 or 양쪽에 있는 얘랑 얘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였어요. So, are we going to the restaurant at 7pm or 8? 라고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이건지 이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양념 후라이드 뭐 먹을래? 이런 식이죠. 그럼 이 친구가 나는 양념 나는 후라이드 뭐가 있겠어요? 아, 나는 단장치킨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늘치킨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7, 8이 나오면 제일 편해요. 정답 고르기가 근데 이거 말고 제 3의 선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출전들이 좋아하는 패턴이죠. 자, 그래서 A번 보시면 자,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죠? 자, 이 친구가 갑자기 I prefer a patio table patio가 이제 앞마당 안 뜰 이런 뜻이 그래서 앞마당 안 뜰 테이블을 나는 선호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양반아 7시, 8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하냐고 말을 못 알아 듣는 양반 그렇죠? A번 같은 경우 자, 비번 보시겠습니다. 빙 Yes, it's very early 그리고 제가 비번을 딱 듣고 지금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요게요. 사실 여러분 그 A or B 질문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딱 딱 or 껴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yes or no가 되게 어색해요. 원어민들이 사실상 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야, 양념 후라이드 뭐 먹을래? 음 이런 친구 없어요. 그렇죠? 양념 후라이드 뭐 먹을래? 아니 이런 친구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아 or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혹시나 보기에 yes이나 no가 껴있다 그럼 거의 다 오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C가 남았죠. C Our reservation is for six 이럴 줄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이겁니다. You know what? Our reservation is for six 야, 우리의 예약 6시야 미파보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C번입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도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안하지만 네가 물어본 것과는 달리 사실은 여사시란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셔야 정답이 잘 잡히실 겁니다. 오케이 So C is the right answer.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또 뭘까요? Number 7 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건 뭐가 특징이죠? 질문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질문이 전혀 아니고 그냥 These new scanners These new scanners are very easy to use are very easy to use 그냥 이런 겁니다. 되게 사용하기가 쉽다.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평서문이라고 하죠. 평서문. 평서문은 뭐죠? 나의 그냥 의견이나 사실 그냥 진술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오늘 날씨 참 좋군. 뭐 이런 게 평서문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그 말이요. 딱히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오늘 뭐 몇 도래? 예의상, 그렇죠? 두 번째는 야, 그러게. 최고인데 맞장구 쳐주든가 아니면 세 번째로 야, 그럼 같이 소풍이라도 가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든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대화 패턴인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A I like the old ones better. 자, 오케이. 여러분 이 A번 같은 게 진짜 특이하게 나오는 요즘 패턴이죠. 1번 보시면요. 지금 요거를 딱 보여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 있죠? 맨 앞에다가 야, 미안한데 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지금 예, 그러면 이해가실 겁니다. 뭐라고 했죠? These new scanners are very easy to use. 야, 새로운 스캐너를 정말 생각하기 쉽다. 그랬더니 A번에 미안한데 나는 the old ones 옛날 그 예전 것들이 더 난 것 같아.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 이제 그런 어떤 전환어구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요즘 보기들의 특징입니다. 요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B번은요. B with a discount 오케이, 자 어, 노노노노노노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 오케이? 자, 절대로 이렇게 그 저 아예 그냥 문장도 아니고 동사도 없는 그냥 단어만 다다닥 이렇게 나올 수는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아, 질문 보시겠습니다. C I used to work at an electronic store 자, 이 친구는 제가 뭐죠? 이거를 다시 한 번요. I used to work at an electronic store 대단한 친구네요. 뭐라고 했냐면 You know what? I used to work at an electronic store 나는 그 전자기기 샵에서 일을 했었어. 한때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뜬금없이 갑자기 자, 이거는 이제 위에 나온 scanners랑 이제 이 단어랑 연상단어 관계에 있는 그럴까 썩은 물 그런 오답 패턴이죠. 그래서 정답은 네, A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C번 너무 좀 웃긴 것 같아요. 정말 뜬금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볼까 하는 바로 하트 3인데 먼저 이제 화면에 떠 있는 8, 9, 10번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질문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8번에 보시면 So, where are the speakers going? 현재 이 화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와 두 번째 What is the problem? 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So, what does the woman suggest doing? 인데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읽었을 때 어느 정도는 어떤 화자가 얘기를 할지를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거는 모르죠. 그렇죠. 뭐가 문제냐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당연히 남자분한테 말을 이렇게 걸어야겠죠.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blem이나 issue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경우는 부정적인 말들로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ut 이라든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problem 또 뭐 issue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however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고 suggest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why don't you 또는 뭐 let's 같은 표현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안하는 그런 표현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춰서 한번 정답 타이밍이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들어갈 때요. Here we are, Brittany. We've arrived at the conference center.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드디어 conference center에 도착을 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고민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고민이죠. 정답은 당연히 예일 것 같은데 자, 문제점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Oh, look at the sign. 자, 사실은 이제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Oh. 이거는 이제 그 스크립트 쓰는 사람 일부러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과 녹음하다 설마 갑자기 놀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Oh, 이랬을 때 어? 하고 눈치를 채시고 Look at the sign. 야, 저거 표지판 좀 봐. I guess the parking lot is already full. 아, 오케이. I guess the parking lot is already full. 이미 꽉 찼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점이죠. 오케이. 찾아볼까요? 여기 계세요. 바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 여자분이 제안하는 그 타이밍을 잘 봐주세요. Really? 음. I guess we'll have to find somewhere else 자, 우리가 find somewhere else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To park then 그렇죠? 이게 주차를 할 자, 그리고요 Then Good thing we left early today 우리가 일찍 와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얘기인데 That's true. 음. If I remember right 자, 남자분이 말을 계속해요. 만약에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There's a parking garage on the next block 다음 block에 parking garage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정답을 고르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여자분이 제안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Maybe we can park there Okay. And after we park Let's 자, 됐습니다. 여자분께서 뭐래요? 자, after we park 그렇죠? 우리가 주차를 하고 나서 Let's라고 빰! 나오는 순간이 있죠. 여기입니다. Let's stop by a cafe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찾아볼까요? 오케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바로 비번에 예, going to a cafe 예, 바로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 12, 13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보시면은 자,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라고 나와 있는데 질문 읽으실 때 스트레스 너무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offer to do? 라고 써있으면은 뭐 제공을 to, 이해하다, 어쩌죠? 뭐 이렇게 그런 학생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냥 이런 경우는 아, 쉽게 말해서 well do랑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뭘 할 것 같냐? 그냥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hat is 하고 Stacy needed fo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Stacy라는 건 사람 이름이죠. 근데 이분이 is needed니까 수동태죠. 그러니까 Stacy라는 사람이 for 예, 뭐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현재 필요로 해집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저 사람들이 Stacy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why does the woman say?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따옴표 문제 우리가 좋아하는 의도 파악 문제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따옴표 안에 이런 말이 나왔죠. Matt 사람 이름이죠? 하고 studied in Japan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for over six years 6년 넘게 공부를 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니까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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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좀 효과적으로 정답을 맞출 수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 B, C, D번 보기를 각각 보시면서 먼저 A번부터 to propose that 바로 뭐뭐를 제안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Matt는 일본에서 6년이나 공부를 했잖아. 이런 인과관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B번 같은 경우는 to provide some 어쩌고 저쩌고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Matt는 일본에서 6년이나 일을 했잖아. 이 인과관계로 보는 게 가장 잘 맞고요. C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o suggest a new venue for an event 행사에 새로운 장소를 하나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는 말인데 Matt는 6년이나 일본에서 공부를 했잖아. 슬슬 어떤 느낌이에요? 정답이 아닌 거랑 정답일 수도 있는 거가 좀 갈리죠. 자, D번 볼게요. to recommend that Matt take on an assignment Matt가 그 일을 좀 맡았으면 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걔가 일본에서 그 6년 넘게 공부했잖아. 이런 인과관계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께서는 처음에 문제 읽을 때 확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음원을 들었을 때는 아까 내가 읽어놨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답이고 아닌 게 이제 나머지 세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음원에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11 through 1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자, 제일 첫 번째 문제요. good morning. do either of you know if Stacy came into work today? 자, 이제 남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제는 여자분이 뭘 할 거 이거이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여자분께서 야, 지금 내가 알기로는 her day off 쉬는 날인 것 같아 이러고요. but I do have her cell phone number would you like me to give her a call? 자, would you like me to give her a call? 이렇게 나오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co-worker이란 단어 있죠? 요게 이제 동료잖아요. 동료, 그쵸?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항상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있죠. 뭐 이름이 제임스, 스테이시, 뭐 톰, 피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회사 직원들이죠. 그래서 보기에는 늘 worker 이라는 단어가 써 있거나 아니면 동료로 해서 co-worker 이라는 단어가 써 있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요 패턴을 알아주시면 굉장히 정답이 잘 보여요.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맞아요. 네,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스테이시가 왜 필요로 해지는가 네, 봅시다. That won't be necessary. 스테이시 is fluid in Japanese 남자분 말씀이 스테이시 is fluent in Japanese. 스테이시가 일본어에 요청하거든. 음, 그래서요. So I was going to ask her to translate and translate. 아, 번역을 맡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을 고객님들 중에 하나한테 받았는데 그게 어서 왔냐면요. 도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맡기려고 했다. 이겁니다. 번역 때문에 필요한 거죠? 자, 어디 있을까요? translation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있군요. translating a.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document. 이렇게.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식의 문서가 됐든 문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proposal, 그 다음에 resume, 여러 가지. application까지요. 어쨌든 보기에는 보통 문서라고 그냥 퉁쳐서 나오겠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요거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분께서 슬슬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우리는 아까 읽어놨던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죠? 매트도 일본어를 할 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말이겠어요? 매트가 그 일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맞는 건 바로 얘가 되겠죠. Yeah, to recommend that Matt take on an assignment. 매트가 그 일을 맡아보는 거를 내가 제안하려고 하는 말인데 걔 일본에서 6년 공부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마 끝나나요? Yeah, and I can spare a few hours today if you need me to work on it. 이분이 매트인 것 같고 자신이 있어 합니다. 오케이? 자신감 좋아요.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B, A 그리고 D번 됐습니다. 자, 13번 어때요?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거? 예, 그냥 막연하게 푸시지 마시고 인과관계를 이렇게 봐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4, 15, 16번이 나와있네요. Part 4인데요. 먼저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So, what does the speaker say about a new film? 새로운 영화에 대해서 스피커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건데요. 두 번째 보시면 Look at the graphic. 자, 그래픽 여기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what has recently been repaired? 최근에 무엇이 수리가 되었습니까? 이건데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 됩니다. 그 Part 4 같은 경우는 화자가 한 명이죠. 그 화자가 누구예요? 바로 스피커리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이 스피커리 이 말을 하는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전체 어떤 내용의 이런 내용들을 실제 한 그런 장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5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가 이제 리페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스피커리 입장에서 야, 이번에 우리가 또는 내가 뭐뭐를 리페이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So, what are 하고 Listeners instructed to do 라고 하는데 인스트럭트가 이제 누구한테 뭔가 지시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게 지시되는가라는 건데 사실 Listeners들은 방송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죠. 스피커만 얘기를 하고 그럼 Listeners들은 이 스피커리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죠? 바로 너희들이에요. 그래서 Listeners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You나 또는 뭐 Everyon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Part 4 풀 때 항상 Listener은 너나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Speaker은 I나 We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인과관계가 조금씩 잘 보입니다. 자, 이대로 한번 볼게요. 자, 실수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through 16 Refer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and floor plan 오케이, 자 A new film 볼게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our Monday meeting. Looks like it'll be a busy week for us. 자, 굉장히 바쁜 안주가 될 것 같군요. 왜요? Especially with the new action film 아, especially with the new action film Madman on a train 오케이 뭐뭐가 이제 제목으로 나왔고요. That movie is completely sold out.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죠. 매진됐다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죠. 이미 다 팔렸다. 자, 그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걸 찾아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예, 다 팔렸던 얘기가 한마디로 표가 없다는 얘기죠. So, all right. So, there are no more tickets for it. 예, 표가 더 이상 없다. 예, 이 얘기가 나온 거고 자, 이제부터는 제가 graphic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이번에 The screen 그리고 B번에 Entrance A 그 다음에 C번에 Entrance B Entrance C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보기에 써있는 단어 자체를 성호 입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녹음시키진 않죠. 당연히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 지도는 왜 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들 여러분께서는 지도를 보실 때는 절대로 저 보기에 써있는 저 단어들 말고 부가 정보들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 정보가 뭐가 있죠? 아, 스크린 여기 있고 Entrance A, B, C가 여기 있으니까 Food Country이랑 예, Ticket Sales 정도가 실제로 대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유의 깊게 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I'm glad we have repaired 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ntrance Entrance인데 어디냐면 By the food counter Okay, by the 어디요? Food counter이죠. 예, 그럼 바로 Entrance B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그래서 요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Listeners들한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Everyone,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인데요. Hopefully that will help us increase our sales. Yep. Oh, and one more thing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미팅에서 The new radio headsets The new radio headset Headset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 자, 이게요 Come in 이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We will be using the devices 우리가 이거를 쓸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쓸 거야 쓸 거야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그렇죠. 서로 서로 대화를 쓸 거야 Please put them on 그래서 빨리 써 이렇게 put them on 써 써 써 For you start work tomorrow Part 4는 혼자 얘기하니까 지금 몇 번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는 Speaker과 Listener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나 또는 우리 그리고 너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야. 이렇게 좋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네, B, C 그리고 D번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 10번 보시면요 Look at the graphic 그래픽 여기 있고요 Which quantity on the order form might be changed? 그러니까 현재 이 order form에 있는 어떤 quantity가 있죠? 네, 여기 quantity가 이렇게 200에서 400, 800, 1000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기에도 그게 써 있죠? 그럼 대사로는 뭐가 나오겠어요?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보고 이렇게 옮겨서 맞히셔야 되는 건데 어떤 게 좀 수량 변화가 있을 것 같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So, what is the speaker going to do? 자, 마지막에 Tomorrow 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의 시점이나 이런 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대사로 100%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가 정답 지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So, what is mentioned about our Clara? Clara도 어때요? 구유명사죠?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 대사로 나와요.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한 번 마지막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케이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건 바로 이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 과연 어떤 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가 unusually large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많은 그런 수량 amount of sugar packets sugar packets this month 오케이 그거를 시키셨던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 있죠? sugar packets 세 번째 있죠? 현재 quantity가 뭐예요? 800 그렇죠? 800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as you have never purchased this many 이런 식으로 많이 사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I wanted to check if the quantity was correct. 혹시 이거 정확하게 기입하신 거 맞아요?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뭐가 바뀌겠어요? 그래놓고 딴 게 바뀌면 웃기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 800개 수량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므로 might be 아마 그게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가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18번으로 가서 내일 내일 please call me back if you need to make a revision 오케이 자, 그리고요 also 자, 보시면요 I'm leaving to San Diego 어? 아, 이분이 어디로 가시나 봐요? I'm leaving to San Diego 제가 San Diego로 for a convention starting tomorrow 아, convention 때문에 San Diego로 가시는군요. Tomorrow에 아, 그래요 So, if I'm not here talk to Clara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 없으면 Clara랑 얘기해봐 어, 지금 보니까 여기 두 개 동시에 나왔는데 야, 나는 convention에 간다 하고요 내가 없으면 Clara랑 얘기해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she will be in charge of she will be in charge of 자, be in charge of 어디 어디에 책임이 있다 즉, 책임자다 All store operations 오케이 While I'm away 내가 없는 동안은 그분이 책임자일 걸세 하고 딩동댕 끝납니다 자, 그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녀는 승진 아, 아니,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번에 she will manage a store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고 그렇다고 승진해버리면 안 되죠 C번이 뭐였죠? she's being transferred 전근 갑자기 보내버린다 이번엔 she will contact a supplier 누누눕 오케이 당분간 내가 없는 동안은 그분이 스토어를 매니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C 그리고 C 그리고 B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문제 전부 다 한번 저희가 해설 강의 한번 들어봤어요 자, 어때요? 예, 중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가 자,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또 많이 요즘 나오는 패턴이더라 말씀드린 거 한번 여러 번 보시면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꼭 시험장 가셔서 잘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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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